햇살정은 어느 오후. 날의 엄마, 이리와. 우리랑 같이 먹고 가. 얼른 가. 가게 문 열기 전에 먹고 가. 잠시 놀다 가라간 동네 아주머니들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날의 엄마 희영 씨. 그런데 어째 낮빛이 어두운 게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전남편이 찾아와서 행패 안 부려? 네. 그때 그러고 가서 연락이 없네요. 다행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지난번에 수술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 보통 잠을 못 자서. 어서 먹어. 전남편의 행패 불면증까지. 듣자니 희영 씨에게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을 무끄러움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분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짤어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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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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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어머 왜 저래? 내가 죽기 전에 홍 씨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에 먹고 해 와! 어머 어머 왜 저래? 어머 무서워. 왜 저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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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병사에 감자군 서진으로 허리 한번 높이고 살았더니 죽었어도 허리가 안 펴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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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니, 엄마! 이제 홍신은 됐고 네 서방 간순화 잘하고 살아. 옆집 남편 출장 갔지? 아주 그 집 문지방이 달린다, 타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남편 한 달째 출장 갔잖아. 뭐, 뭐가? 아니, 저기 어제 외네 집에서 남자 목소리 들렸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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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여인이 던진 말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은 모양인데요. 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나타난 의문의 여인.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박힌 한 여인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희영 씨가 딸 라래 양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보아니 희영 씨도 함께 집을 나설 모양인데요. 엄마, 벌써 나가려고? 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들렀다 가게. 또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게. 자꾸 신경 쓰이게 꿈에 나타나네. 너 마음 쓰지 마. 엄마 같이 나가.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희영 씨. 딸까지 걱정하는 걸 보니 뭔가 큰 근심을 안고 사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출근한 희영 씨. 마침 만났네. 마리 엄마. 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문 열었어? 아, 병원 좀 갔다 옵니다. 얼마 전에 요 앞으로 이사 오셨는데 동네 구경 시켜드리고 있어.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할 거 있으면 미용실은 이 집으로 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엄마. 우리 왜 죽였어? 아, 그게 무슨. 아우, 깜짝이야. 도대체 왜 그래요? 어?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계단에서 구분 거지? 우리. 우리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수였어. 엄마. 우리 너무 외롭고 쓸쓸해. 엄마, 우리 다시 살려줘. 엄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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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미안해. 시영 씨는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없어. 나 봐. 저번에도 가르쳐준다.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안 돼. 안 돼. 이 돈만 절대 안 돼. 유키야. 유키라고 했다. 안 된다니까. 아, 이번에 내가 한탕 제대로 해온다고. 빨리 내놔. 없어. 아, 안 돼. 이거 우리 쌍둥이 책상한 돈이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시영 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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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 안 돼. 출산을 앞두고 있던 시영 씨는 그날 쌍둥이를 유산하게 되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쌍둥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시영 씨. 그렇다면 영란 씨는 시영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많이들 놀라셨죠? 아, 여기 놀라 자빠진 거 안 보여요? 아, 죄송해요. 처음에는. 죽은 쌍둥이들이 딸내미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딸, 내일 절대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다쳐요. 또다시 묘한 말을 던지고 홀연히 자리를 두는 영란 씨. 과연 그녀에겐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시영 씨는 이 상황이 몹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영란 씨가 남기고 간 말 때문에 시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믿자니 황당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자니 찜찜한 눈치인데요. 엄마, 나 갔다 올게. 나래야.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무슨 소리야 학교를 왜 안 가? 오늘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어. 너 다친대. 뭐야, 누가 그래. 됐어, 나 간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마. 나 오늘 중간고자 진짜 왜 그래. 나래야. 나 갈게. 조심해. 밑도 끝도 없이 시험 보는 날 학교에 가지 말라니.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학교로 향한 나래야. 그런데 그때. 영란 씨 연대로 나래 양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팔에 작은 골절상만 입은 나래야. 시영 씨는 영란 씨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는데요. 진짜 그분 말이 다 맞았네. 내가 널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말렸어야 했는데. 유현이, 조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혼자 갈 수 있지? 엄마. 엄마.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XX는 우연한 기회에 손님으로 온 XX를 만나게 됩니다. XX에게 자신은 과거와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사라고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 XX의 예상은 사실과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 아이를 유산한 죄책감과 남편과의 이혼 등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던 XX는 점점 더 XX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래 양의 사고를 계기로. 희영 씨는 영란 씨에게 자기의 집에 머물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죠? 달걀 두 개를 깨서 희영 씨 앞에 내놓는 영란 씨.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100일만 해봐. 이것 좀 마셔. 영란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날달걀을 들이키는 희영 씨.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 걸까요? 오늘부터 쌍둥이 영혼 달래는 기도 시작했으니까 불면증도 없어지고 잠도 푹 잘 거야. 감사합니다. 뭘. 그럼 방으로 들어갈까? 기도도 올리고 악귀를 내주면 치료도 좀 해줄게. 듣자 하니 이 모든 게 시영 씨가 유산한 쌍둥이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인가 본데요. 악귀를 쫓는 치료를 해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이거 왠지 불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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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